엄마 찌찌 쪼세요 아우 여기 있습니다 점수 있어 점수 있어 한 통 엄마 성격 테스트 한 거 가지고 와 엄마 배고파 맛있는 거 좀 줘 맛있는 거 뭐 줄 거? 멋있어 원하는 거 줄게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안 먹고 왔어요 엄마 저 맛있는 거 좀 줘 뭘 줘 뭘 줘 전화를 하고 와야 되지 그냥 맛있는 거 데려가면 뭐가 있어 자식들 집에 오면 항상 맛있는 거 있어야지 엄마 아이고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마누님 엄마 아이고로 조심해요 네 알겠습니다 한 잔 해라 아 깨들리네 짠 건배 마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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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íamos PET 이런 거 한 잔 intelligence 마누이 모아 마지막이시거든 엄마 엄마 또 잔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서방님 한잔 하세요 그렇지 그래 앞으로 이렇게 해 아이고 이거 아버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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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stage 나랑 같이 저녁 먹으러 왔는데 엄마가 또 약속이 있어리나? 우리보다 더 아픈데? 선약이 있을 수 있지. 미리 그리 엄마하고 저녁을 먹을래. 한 며칠 전이라도 전화를 하고 엄마 밥 먹고 싶어요. 이러면 엄마가 다른 약속 안 좋고 딱 자식들 하고 싶으면 안 돼요? 그냥 얼굴은 빚을 수 있어. 언제든지 와가지고 밥 먹으러 할 때는 언제고 맞지? 유일관 있잖아. 그것도 이제 지났다. 이제 엄마가 바쁜 사람이 되다봐요. 이거 우리 탓이야. 우리가 엄마를 이렇게 바쁜 사람으로 만들었어. 처음에 우리 오빠랑 결혼했을 때 방송도 나가고 유튜브도 찍고 엄마가 유명한 사람이 돼서 이제 팬들 모임 많이 하니까 아줌마들이랑 똑같이 모아서도 밥 먹고 이제 사인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아니다. 그거는 아니다.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다. 그런 소리 하면 큰일난다. 사람은 욕한데. 잠이면 사람이네 우리 시어머니. 너가 지금 기다리는 거 있죠? 없어요. 어? 해. 안 기다리면 그렇지. 그러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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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시원해? 어디 있어? 또 갔나? 집에. 내가 챙기는 거 같은데. 아이 진짜 챙기는 거 같나 보다. 실망해. 집에 갔다 올게. 됐다. 뭐 그 하연이 가깝은 데다 이거야.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올 때 갖다 주세요. 어차피 지금 아빠가 없으니까 나름에 아빠가 올 때 같이 하면 되겠다. 엄마가 잠을 썼을까? 참아볼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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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우리 폰. 폰 한번 보여주세요. 폰 바꿀 때 됐어요. 폰 바꿀 때 됐지. 엄마 폰 이렇게 됐어요. 누들 누들. 으아아아악. 두 가지 됐지. 아들이 잘못 했다. 폰을 갔다가 지금 몇 년 동안 쓰는 거야. 5년 됐네. 5년 됐다! 와 대박. 이 말이 되노? 말도 못하고 기다리겠다. 내가 пока 쥐게. 엄마가 말도 안하고 기다렸으니까. 기다렸어. 방송 나가면 욕 엄청 먹겠네. 맞아 욕 먹어야 돼. 그래서 앞으로 잘 해줄 거야. 그래. 니나요. 니나요. 지 딸이 있어야 돼. 니나요. 며느리보다 딸이라서 더 좋네 엄마 찌찌 드세요 아우 여의숨다 잠수있어 잠수있어 한통 한통 두세요 누가 왜 칸어 둘이서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엄마 성격 테스트 한거 가지고 와아 엄마 성격 테스트 한거야? 갖고 하고 안 갖고 촤악 이랬어? 아 너무 신났도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쫙 가두르기를 만들어주세요 내 기분이 지금 안 좋아요 엄마? 더 좋아요 그러니까요 오마이갓 이게 엄마 끈가 본데? 지절로 딱 손에 붙던데 새로운 폰 냄새가 나요 맞죠? 지금 열면 아이고 향기가 좋아요 아이고 향기가 좋아요 와아 엄마 아 이렇게 오우 예아 색깔 멋져요 이야 이쁘다 엄마 비싼거 돼 아이고 비싼거 린아 엄마가 요즘에 폰 이렇게 막 접었다 펼쳤다 하는거 있던데 뭐 그런거 얼마나 하나 어머들 다 똑같대 어 그거 갖고 싶다 하면 돼 이제 요즘에 막 폰도 막 접히고 하던데 근데 그거 살짝 엄마가 가격이 많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말은 못했어요 갖고 시키면 갖고 싶었는데 오오 무서워요 오오 이제 때문에 또 필요없어요 진짜 엄마가 이 기능을 다 사용할 줄 모르는데 너무 너무 이뻐요 뭐 새해? 엄마 몸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. 옷 선물에, 폰 선물에, 며느리하고 아들 덕에 뭐 호강한다, 아빠가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맛있는 거 열심히 더 만들어 드릴게요. 엄마 이제 아드님이랑 다님이랑 이제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이렇게 음식을 이래 내드릴게요. 웃어 오세요 하면서 서서 좋다. 저희 집에 오신 걸 깨끗하게. 예 끝하게 아껴 쓸게요. 여기 비싼 건데 10년 써야죠. 10년 뒤에 부탁할게요. 아빠 끈어. 따란 여기 있어요. 아빠가 없어서 전화해야 되겠다. 빨리 전화해야겠다. 어디에요? 집에 오세요 아들 왔는데. 폰 왔어요. 지금 오세요. 아빠 팔찌다. 팔찌다. 예 하고 지금 좀 열심히 먹어. 자 봅시다. 지금 딱 30분. 지금 딱 30분인데. 몇 분 뒤에 올 건지 궁금한데. 아빠가. 5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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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잘 있었네.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이고 안되네. 아이고 안되네. 야 이거 접는 끼네. 야 이거 돈 많이 들어갔잖아. 감사합니다. 이거 어떻게 하는데. 당신하고 내하고는 까박눈이라서 옆에 해야 된다. 그럼요 고마워. 예. 고마워 고마워. 많이 쓰세요. 고맙다. 리나. 아빠 왜 이렇게 귀여워지? 나 리나야 이. 마음 옆에 똑같아. 여기 여기. 여기 작은 거. 닫아서? 어 닫아서. 여기 누르면 작은 거. 거. 여기 удоб了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